히히히히 네팔으로 그거를 그냥 칫솔 같은.. 이거 바로 보라 때문에 이걸 누울 수 있어요? 조르다 조르다 어 목적까지 한번 뽀독뽀독하게 그냥 네 많이 나가죠 흠! 지금 이제 반님이 닦아주신 게 하나입니다 바이 보낼 거예요? 그냥 희는 거 뭐 보낼 거예요 쉬는 거 난 너희까지 그냥 바이 바이 보 바이 보 체! 이렇게 내놓은 거 안전거고? 치아가 많이? 진짜 아예 조금 아예 말해봐야 돼 끝 와 아 이거 진짜 막 처음에 나 누구 닦아줘 이거 어떻게 닦아줘 어릴 때 엄마가 닦아준 거 이후로 누가 닦아준 적이 없는데 양이 아니야? 많이? 짝? 많이? 와 여기다 뱉어야 돼요 그리고? 이 정도인데? 더? 더 해줘? 아 조금 더 해줘요 하는 길에 그냥 파고 자게 이불에 많이 이빨 좀 커요 이빨 Xian 안녕 너 잇몸 약하냐? 네 לש 셋 너가 없 examine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너가ados 내 팔을 움직여서 밖으로 Kang 아! 파랑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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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느낌이 бы 되네요. 오! 어떻게 집에 안 달려도 되는 거야? 하, 그러다 보니? 아, 근데 이 칫솔이 진짜 괜찮다. 괜찮아? 진짜 괜찮은데? 응 그리고 하드로드에서 더 조금 셀 줄 알았는데 좋은데? 칫솔이 되게 좋네요 좋아요 근데 진짜? 나 그걸로 아직 안 닦아 봤어 아 진짜? 얼마에? 난 솔이 얇은 거라 조금 칫솔이 좋아 닦고 있어 이거 제가 봐줘도 되죠? 딱이에요 소리 일단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뭔가 땅인데 잇몸 걸려도 하나도 안 아팠고 되게 반죽스러웠어요 다른 칫솔과 다른 포켓이 달라지니까? 이게 제가 썩은 칫솔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? 네 순차 생긴다 영상 찍고 세서 그런 판 힘이 괜찮아요 너무 힘이 없지도 않고 딱 좋아요 조르던 조르던 2018 시즌도 FC아냥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2018 시즌 FC아냥 많이 응원해주세요 영화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2018 시즌 장은규, 김영찬 많이 기대해주세요 울트라 FC아냥 안녕 하나 둘 셋 울트라 FC아냥 안녕 오케이 안녕 진짜 이거 너무 깜짝돼 되게 드림 드림 안녕 안녕 jiang approached 자리 HD